메밀 메밀이구나 메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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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를 갔다 메밀 스테이구나 메밀을 가공하는 기계였네 메밀채 메밀을 이렇게 톡톡에 담아가지고 메밀 껍질 건조주입니다 특이하다 망을 이렇게 망을 깜짝하네 와인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포도 포도구나 와인 초콜릿을 만들면 포도라네 여기가 보롬 왓 보롱 어 뭐 없지 크롬 왓 크롬 왓 카카오 오오 기계네 그런 안에 럭슈로우스 1번 장비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네 어쨌든 이렇게 가져와 멋있네요 탬퍼링 훨씬 묶는다 선물용으로 뭔지 말하다 뭐예요 그게? 이게 향기 나는 미스트인데 헤어가지고 가만히 사는 거 미스트? 아 베개에 들어가는 거구나 메밀을 메밀을 오우야 다양하게 많네 메밀 메밀르다 라벤더 메밀 헬로우스 이게 뭐지? 산비조 술도 파네요 산비조 27도 40조 오우 35,000원 메밀쌀 메밀쌀 25,000원 오우 도로마 많네 잘하셨어 도로마 이야 아주 잘 되어있네 산소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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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심부러니 잘 꾸며놨네 잔치에 찍는데 아우 꽃이 아주 확 잡혔네 뭐 어찌보면 뭐 아우 이게 산소공기정학이라는 걸 뿐 있는데 아우 참 물이 아주 잘 자랐어 오우 오우 틀리네 카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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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다양하게 잘 꾸며놨네 샀보우 카페네 카페네 여기 카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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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iph 때는 jon 오우 깡통빛다 메밀밭 여기 여기 메밀밭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진짜 멋있다 너무 멋지네 웃기하지 뭐 어마어마하네 깡통기차 깡통기차 깡통기차를 보러 갑니다 깡통기차 여기 트랙터에다가 깡통기차 연결했구만 어우 완전 이거는 수국 이야 속이 엄청나다 이만 말도 못하네 브로마스 브로맛 수국종어 이렇게나 많아 어우 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완전 뭐 키가 그냥 넘치네 넘쳐 이야 이 수국이 이렇게 많은 데를 지금 처음 봅니다 이렇게 높게 너무 멋있네요 스테인로러 수국 연못도 있네 아 이 사이에 아 수국 사이에 연못이 있구나 야 이거 숙소래요 숙소 수국인데 메밀꽃이 이렇게 이렇게 넓은 면적에 메밀꽃이 쫙 펴가지고 지금 메밀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렇게 한쪽에는 지금 메밀이 꽃이 피올 정도로 잘 컸고 요쪽은 지금 막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메밀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알려지지 않은 숙소랍니다 숙소 몇몇 사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약이 없게 해집니다 지금 앞에서 거기서 보면은 상당히 멋진 풍경이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일반 옆에 산책이고 아 메밀이 진짜 엄청 많이 많이 피우네요 그냥 땅에 수많은 메밀들이 이렇게 꽃이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